안녕하세요 여러분 왼부인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예전부터 한다한다 했던 영국회사 면접부기, 취업설 면접관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영국 취업 팁? 영국회사 면접 팁도 받아가실 수 있으면 받아가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은 구인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의외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회사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아서 실업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반대예요. 아마도 브렉시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유럽 사람들이 영국을 떠났잖아요. 그 수가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저찌 다시 영국이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나?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왔는데 아 이거 여러 회사들이 이 인재를 채용한 인재고 자시고 그냥 사람이 지원을 안 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유럽 인구가 나간 것도 있겠고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네요.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크리스, 제 남편의 회사도 뭔가 공고를 띄우면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이력서가.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3, 4개월 동안 여름 이후로 면접을 한 13개? 14개 정도 들어갔어요. 전부 면접관으로. 이제 저희 팀 포함해서 회사에서 계속 지금 채용을 완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영업팀에서도 지금 3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당장 4개가 더 있는데 참 싫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면접관으로 면접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준비할 것도 많고 차라리 면접을 보는 게 쉽겠어요. 정말 진짜.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의 면접관 후기. 영국 회사 면접에는 어떤 걸 물어보는지. 어떻게 하면 붙니? 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면접관으로 면접에 들어가는 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하나가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력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전 영상, 직딩 영상 중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할게요.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력서를 다 인사팀에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저희 팀의 그걸 보자면 96개, 96개 이력서가 왔대요.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그걸 걸러요. 걸러서 한 20명 정도를 추려서 인사팀에서 1차 면접을 봐요. 전화로. 신원 확인. 이력서에 진위 여부. 그런 걸 통과하고 한 5명, 4, 5명이 저한테로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진짜 사실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면접도 많이 봤고 지금도 사실 기회가 오면 슬쩍슬쩍 경력직 면접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어이없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뭔지 알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해서 면접자들을 당황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싫어하는 질문들 중에 정말 단골 질문이 뭐가 있냐면 일을 하면서 전 직장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질문이 정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영국 회사들의 단골 질문이에요. 면접을 제가 경력직 면접을 다니면 이거는 진짜 꼭 나와. 10개 중에 10개 회사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죠. 첫째, 얘는 어떤 종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죠. 어떤 실수를 하는 종자인가 예를 들어서 진짜 솔직한 게 또 최선이라시고 제가 인보이스에 영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회사를 말아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 이런 실수는 나중에 네가 극복을 했던, 수습을 했던 안 돼. 땡. 이런 실수를 하는 종자는 회사의 위협이다. 땡.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실수는 안 되죠. 말도 하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면접자 중에. 그러니까 자긴데 실패. 솔직하고 싶어. 내가 겪은 실패는 실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 저런 실수를 하다니. 안 되고. 그 다음 경력직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 내부 정보를 얼만큼 얘가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봐요. 저는 그걸 봐요. 설명을 막 자세히 하다 보면 뭔지 알죠? TMI가 나오면서 그 회사 왜냐면 이력서에는 그 회사가 써있잖아. 얘가 어느 회사를 다녔는가.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얘고 암튼 조심해. Too much. TMI는 war, war, war.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임원이 아닌 이상 무슨 실패를 그렇게 하고 뭘 또 실패를 그렇게 경험할 일이 또 뭐가 있어? 뭐 실패라기보다 실수를 하면 그거를 그냥 상사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상사들이 임원들이 해결을 하는 거지 뭘 또 그걸 극복까지 했을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장애물 장애물이 있어서 이직하려고 합니다. 뭐 이래요? 아 사실 제 직장의 장애물은 낮은 연봉이라 이 회사 입사함으로써 그걸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래요? 이거는 그냥 좀 그렇잖아. 난 이 질문이 너무 싫어. 물어보는 것도 싫고 대답하는 것도 싫고 아 나 흥분했어. 왜냐면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 질문은 영국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하세요. 그냥 대충 대충 준비하세요. 모르겠어요. 대답은 해야죠. 어 저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우우우 이러겠지. 적절한 걸로 준비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그 직군에 관련된 정말 극복한 일을 실패만 얘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자기가 극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해결을 했느냐 이거죠. 최근 면접들 중에서 가장 제가 진짜 긴장했던 면접은 뭐냐면 제 상사의 면접에 들어갔어요 제 상사 이사 운영 뭐라 그러죠 커머셜 다이렉터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 총괄이사 그렇지 총괄이사 면접에 각 팀의 부장이나 이사들이 들어가 이사가 있는 팀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 영업팀은 이사가 없고 그래서 각 팀의 머리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머리들만 합쳐도 막 10명이 되니까 그 머리들 중에 추렸어요 4명만 근데 그 중에 내가 뽑혔어 세상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상사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사가 나중에 뽑혀서 진짜 내 상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내가 뭘 물어보는지 너무 힘들었어 그 총괄이사의 3차 면접이었어요 마지막 파이널 그래서 그 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저희들은 이제 그걸 들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사장, 인사팀, 나 나는 영업 부장 그 다음에 또 마케팅 이사 이렇게 해서 넷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듣고 메모를 하면서 저는 예민했죠 나는 이 상사가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 내 직장 생활의 흥과 흥망성세가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아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질문 있는 사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난 질문이 없었어 난 질문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그럼 유리가 한번 해볼까? 유리가 영업 부장이다 네가 영업 부장이니까 하고 싶은 알고 싶은 거를 좀 물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첫째 너는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는 스타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너가 이제 뽑힌다면 내 상사 직속 상사가 될 텐데 너의 성향을 알고 싶다 마이크로 매니지 뭐라 그럽니까? 막 일거수 일투적을 다 감시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그냥 풀어놓고 그냥 결과를 가져와라 하는 스타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이크로 매니지를 너무 싫어하는데 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마이크로 매니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려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냐 마이크로 매니지를 좋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일거수 일투적을 관심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기들이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는데 당연히 내가 마이크로 매니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황했어 총괄이사가 아 그러냐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너는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와 같이 일하게 되면 그때 발견하시죠? 이렇게 이랬어 근데 사장이 엄청 좋아해 당황시켜가지고 왜냐면 이 총괄이사가 면접 내내 진짜 극한의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이제 그거를 내가 살짝 당황을 시키니까 사장이 좋아하더라 정말? 다들 꼬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 나라나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가만히 놔둬도 잘 팔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포텐셜이 넘쳐 그리고 뭔가 투자를 조금만 하면 리턴이 클 것 같은 제품이나 나라가 있어 이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는 자원이 없어 버젯이 없어 예산이 없어서 둘 다를 키우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좀 약간 전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였나 보죠 근데 내가 그래서 피씽 웃길래 내가 아니 어 그래 이 질문이 전형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회사가 그렇다 우리 회사는 제품군도 많고 50개 이상의 나라를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과 집중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갓 영업 부장이 된 사람으로서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이다 나한테는 정해진 예산과 시간과 인적 자원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의 성향 너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선택도 당연히 좌지우지 될 테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는데 대답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아무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어려웠어 그래서 결과는 됐어요 그분이 제 상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얘기를 해요 아 니 진짜 나를 그렇게 당황해 그래서 니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 그래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귀 빨려 그래서 지금 제 상사야 아주 남편보다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사 잘생겼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크리스 잘생겨가지고 아 여자들이 환장을 한답니다 우리 총괄이사님 이건 여당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한국 분이실 거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처럼 외국인들이 어플리칸트가 들어오면 그 외국인 어플리칸트들을 면접에 부른다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영어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비중이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기술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 생활을 하려면 영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업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를 봐요 물론 외국인 경우에는 이력서에 쓰겠죠 영어 관련 점수를 뭐 예를 들어 토익 뭐 토플 토플 뭐 IELTS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그 단어들 토익 우리한테는 너무 유명한 그 토익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영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이라 이력서에 외국인이 왔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열려있어요 상관없어요 얘가 어떤 일을 했고 경력과 능력이 어떤 것만을 봐요 그래서 영어가 평가되는 것은 면접이죠 뭐 영어의 이건 몇 점이니 왜 토익이 700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면접을 보는 그 시간 동안 영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말을 했을 때 얘가 알아듣는가 얘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유창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팁이 들어갑니다 나의 팁 나의 영국 회사 면접 팁 영국 회사뿐만 아니고 그냥 영어 회사 면접 팁 그래서 영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충 면접의 시나리오를 써보잖아요 거기서 나올 만한 표현들을 외워가세요 단어 그 업계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영어로 외워가세요 저는 이제 아웃도 쪽 발수 뭐 색 다 이쪽이니까 그런 전문 용어들을 외워가시면 좋죠 왜냐면은 뭐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전문 용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단어들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면접감들이 어 얘는 당연한 걸 모르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막 영어 못하면 미안해 하잖아요 그런 거 땡 절대 안 돼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 아 그럼 너무 미안해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런 말 절대 땡땡땡 절대 안 되고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실 수 있냐 아니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줘라 내가 잘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 내가 진짜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겠니 안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글쎄 1대1 면접이 잘 없어요 보통 3대1 3대1 4대1 그리고 뭐 2차 3차 면접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갈 경우에는 완전 다수가 들어가겠지만 1대1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나 혼자 그 다음에 다수가 앞에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빨리 눈치를 봐서 누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팀의 상사인지 그 팀의 팀장인지를 알아채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팀을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에 저랑 인사팀이랑 총괄 이사가 들어가요 제 상사 제 상사 저 인사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셋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하다 보면 알겠죠 소개를 하니까 말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럴 때는 빨리 눈치로 내 상사가 누군지 누굴 것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자 이 셋 중에 결정력이 가장 큰 사람은 저예요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팀의 직속 상사 그 팀의 팀장이 제일 권한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꾸려나가야 될 내가 관리자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인사팀의 결정력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총괄 이사는 거의 분위기 정도만 봐요 얘가 머리가 있나 없나 정도만 보지 굳이 따지자면 제 결정력은 5 인사팀이 2 그 다음에 제 상사는 3 그 정도 되네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사람이랑 계속 아이컨택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뭐 그 사람이 한 질문에 대답을 더 좀 성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들자 그것이 저의 팁 이거 약간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순간은 다 끝날 무렵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이거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이 질문의 여부 질문을 하냐 안 하냐 아니면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마지막 한 방울 날릴 수도 있고 에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면접을 가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제품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이 질문할 때 유리한 방향은 뭐냐면 구글에 이 회사 이름을 쳐보세요 아니면 회사 제품명이라든가 대표 제품명이나 회사 이름을 딱 치면 거기에 관련된 뉴스 기사 있잖아요 잡지 기사 이 회사에서 PR 홍보팀에서 이제 뿌리는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최근 기사가 뭔지 아니면 뭐 최근 3개월 안에 있었던 기사들 중에 내 눈을 사로잡았던 게 뭔지 왜냐하면 회사 홍보팀에서 기사로 내는 것들은 이 회사가 지금 이 순간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들 집중하고 있는 것들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 한단 말이죠 제품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면접 보면서 이거는 제가 하는 팁입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질문 있어요 라고 하지만 꼭 그게 질문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기사 중에 뭔가 환경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홍보 기사를 제가 읽었고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냈어요 아 이런 이런 기사가 몇 월 자로 나왔던데 본 적이 있다 근데 그것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아 이거 참 이 회사의 행보가 너무 인상 깊었다 이렇게 의견 이거 얼마나 멋있어 합격 딸랑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꿀팁이야 이거 꿀팁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꿀팁이에요 그렇죠 스몰토크 이거 제일 어려워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스몰토크 정말 나도 그 겸 저도 이제 영국에 오래 살면서 이 레벨이 업이 좀 되긴 했는데 스몰토크를 참 많이 해요 누구든 슈퍼에 가도 스몰토크 길가 산책을 하다가 만난 사람도 스몰토크 면접을 가도 스몰토크 포멀하지 않아요 면접이 아주 많은 경우에 피지컬하게 면접을 보러 회사에 가는 경우는 면접관이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그때 뭐 하겠어요 스몰토크 하겠지 그리고 줌에서 요새 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딱 켜면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몰토크를 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죽겠는데 스몰토크 해야 돼 웃으면서 광대 이렇게 가짜로 웃지 말고 광대가 내가 절일지언정 자연스럽게 저도 약해서 스몰토크 같은 경우는 다른 영국 사람들한테 맡기긴 하지만 스몰토크 준비하세요 겨울이다로 오늘 너무 춥다 영국 사람들이 왜 날씨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몰토크 이게 제일 쉽죠 날씨 얘기가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국에 주유소에 기름 사재기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재기 문제가 돼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한 2주 동안 그럴 때는 이제 면접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우 우리가 줌에서 면접을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기름도 안 낭비해도 되고 어디 기름은 좀 구했어? 어머 요런 요런 뭔지 알죠 한 5분 보세요 5분 정도 스몰토크 시작할 때 이 스몰토크 너무 싫어 너무 어려워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뭐 자기소개서 좌우명이 뭐야 이런 건 절대 없고요 그 대신에 자기 이력서 내용을 달달 외워가셔야 돼요 내가 몇 년도에 몇 년 동안 어디 회사를 다녔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알아가야지 아 그때쯤 한 2, 3년 정도 일했나? 이런 건 안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왜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소개하세요 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소개 하세요 그러면 내 이름은 무엇이기고 니 이름을 모르겠냐 이력서에 있는데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는 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니가 요 전까지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얘가 지금 왜 우리 회사에 면접을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백이 얼마인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력서에서도 면접관으로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사를 다녔는지 얼마 동안씩 일을 했는지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 위험하기보다 주의 깊게 보는 거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저 지금 9년짜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직을 하면 얘가 한 회사에 9년을 났는데 왜 지금 이직을 할까? 여기에 파고들어요 아니면 그 전 회사에서 8개월 이랬네 이건 왜일까 그래서 자기소개가 끝나면 분명히 요런 일을 얘기를 할 거잖아요 여기서 걸 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사팀의 업무가 이겁니다 전 회사에 레퍼런스를 요구를 해요 이건 거의 100% 경력을 얘기해라 일과 관련된 일 일을 하지 않았다 처음이다 하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팽팽 놀고 있습니다 뭔지 알죠?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야 자기 이력서 내용을 바탕으로 짧게 한 5분? 4, 5분 정도? 그걸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왜 이직을 하려고 하나요? 이것도 거의 100%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근데 영국에서는 그 진짜 이유를 말하면 안 된대요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안 된대 그래서 여기 공식 답변은 뭐냐면 아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서 이직을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직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진짜 이거는 물어보는 의미도 없어 누구를 만나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든 다 똑같아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질문을 받아 봤어요 거기가 제가 면접을 받던 회사 면접을 지원을 해서 받던 회사가 제이미 올리버 아시죠? 제이미 올리버 후라이팬 이런 거 이렇게 도구들을 파는 회사였거든요 영국 회사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왜 이직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회사를 오래 다니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아 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9년을 일했고 자리도 잘 잡았고 승진도 하고 성과도 좋고 다 좋지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웃도어 쪽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일을 잘 하고 있지만 인정도 받고 있지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 물품 그런 섹터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무슨 그런 요리 조리 도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뭔지 알죠 더 재밌지 않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 그랬죠 하여튼 그 이거 질문 꼭 나오니까 어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뭐 이거 말고 또 팁은 연봉이나 복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는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면접이 끝나거나 아니면 면접 전에 인사팀이랑 소통을 할 때 그렇게 전화나 메일로 물어보는 것이지 면접에서 절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옷은 또 딱히 정장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정장을 입고 면접을 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스마트 캐주 뭐 제가 입은 이 옷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 포멀하잖아 여기다가 뭐 가디건을 하나 걸친다던지 그렇게도 충분히 괜찮아요 의외로 드레스 코드가 까다롭지 않아요 깔끔하면 깔끔하면 그리고 답변 면접을 본 다음에 내가 채용이 되었는가 영국은 영국은 느려요 여러분 그래서 한 2주 보세요 2주 닥달 최초의 닥달까지 한 2주를 두고 닥달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영국이 아날로그냐면 문자 통보 이런 거 없고요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서 지원을 한 경우에는 에이전트한테 통보가 와요 보통 통보는 메일로 옵니다 지들도 나쁜 소식을 전화로 전하긴 좀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레터가 와요 집에 우편이 저도 우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래 열어봐요 열어보면 첫 번째 문장이 나오죠 I am delighted to tell you 이렇게 하면 벌써 너는 됐다고 I regret to tell you 면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이 아주 우체북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겠어요 또 뭐 있으려나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도움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음 여기까지 그리고 또 저의 하루하루는 계속 될 테니 또 공유를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또 생기겠죠 그럴 때는 제가 또 찾아와서 팁을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면접이 고민이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면접관들 사이에도 우리 다 회사 사람들이잖아요 내부적으로 평가를 어머 쟤 뭐 저런 걸 물어보냐 쟤 뭐 저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신경 쓰여 특히 제 상사랑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딱 매니징하는지를 이 상사는 나도 분명히 평가를 할 거란 말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 경가반이 늙소전 그래서 신경이 너무 많이 써요 좋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진짜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워킹홀리데이 뭐 요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금 이제 더 이상 면접을 안 봐도 되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또 다른 직득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